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요거트 그릭모모를 그릭모모를 만들어볼건데요 일단 여기 피디님이 씨를 빼셨어요 씨빼는거는 칼작업이 있어서 라이가 아는거 피디님 하셨구요 요거트를 요사이에 구멍을 내셨어요 요사이에 넣는 작업은 라이가 하는겁니다 이제 아까는 이렇게 해도 흐르지 않는 후딱요거트로 했구요 지금 플레인으로 할건데 어차피 얼려서 네 네 갑작스럽게 시작됐네요 목방이 네 갑작스럽게 시작됐네요 이거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아까거 흐리지 않는 그런 네 당황 네 이렇게 해서 구멍으로 쏙쏙 요거트를 넣는겁니다 넣어서 이제 한 20분 30분 20분 30분 그정도 얼려가지고 얼려가지고 이제 먹는겁니다 이제 한 스푼만 넣고 마무리를 네 네 네 아까 어 만들어본 이제 그릭모모 그릭모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와아 네 자를게요 요기 요기 위에 메이플시럽을 얹고 그리고 이제 요기 이렇게 으으 잘 안자라져 네 놀랐어요 그리고 요기 이제 시리얼을 얹었는데요 후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확 잘라요 무서워가지고 희소오가지고 징구거리고 난리가 됐다 우와아 대박 맛있겠다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와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잘 어울려